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의 소식은 하나가 잘 놀아주네 응? 그치? 하나가 잘 놀아주네 하나 눈 다 나오면 안돼 하나 어이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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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uster goals 의미 그러나 아빠랑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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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찌찌 아 찌찌 풀먹어가지고 이거 봐 응? 회에 풀이 있어 회에 풀이 있어 앙 다 먹고 싶어 앙 먹고 싶어 하나야 좋지 여기 응? 아니야 아니야 야아 너 이거 먹어 자 파인애플 먹어 앙 파인애플 먹어 파인애플 앙 누구 있어 이렇게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보 흐 fid 흐 흐 흐 에이 에이 잘했어 근데 올리로 놀지? 그러면 안 돼? 안 좋아 반숙의 어묵 뱅 털링 털링 트윽 아니 좋아 하나가 잘 놀아주네 하나가 잘 놀아주네 응? 그치? 하나가 잘 놀아주네 우리야 이거 물어 이거 하나 물면 안 돼 이거 물어 이거 자 이거 물어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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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그만 놀아 안 돼 안 안 돼 알았어 응? 이리 와 하나야 아저씨 응? 기침할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둘이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어 원화를 데리고 와야 된다 위에 둘이 이리 와 억이 마셔 이리 와 마셔 이리 와 ische 이리 와 힛 인내로 나 향 그냥 하나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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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